아르바이트생에게 청소를 시켰다가 일을 그만두겠다는 통보를 받게 됐다는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26일 한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요. 카페업주 A씨는 매장은 점심때만 바쁘고 오후는 배달이 아니면 한가하다며 알바생 2명과 A씨 총 3명이 서 교대로 일하고 있다고 운을 뗐습니다. 최근에는 23살의 초보 알바생이 새로 들어왔고 인수인계를 잘 받았나 CCTV로 매장을 확인하던 A씨는 초보 알바생이 일을 하지 않고 멀뚱히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됐다는데요. 이에 A씨가 알바생에게 전화해 청소라도 하는 게 좋겠다고 말하자 알바생은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았으면서 일을 왜 이렇게 시키냐며 그것 좀 앉아있는 게 그렇게 싫었던 거냐고 되레 큰 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알바생의 태도에 당황한 A씨는 결국 여기까지인 것 같다고 알리자 알바생 또한 나도 일할 생각 없다며 직접 오실 거 아니면 문 잠그고 가겠다고 통보했다는데요. A씨는 내가 안 갈 거라고 했더니 매장 안에 손님 내쫓고 문 잠그고 가버렸다며 이런 사람 오늘 일한 것까지 다 줘야 하냐고 황당함을 토로했습니다. A씨는 이외에도 해당 알바생이 일한 지 한 달이나 됐지만 잦은 실수와 더불어 기본적인 청소도 하지 않는 점을 꼽으며 안 그래도 사람을 새로 뽑고 내보내려는 생각이었는데 알바생 태도가 너무 화가 난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은 23살 알바생이라니 진짜 무섭다. 요즘 젊은 알바생들은 일을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돈은 벌고 싶고 일은 하기 싫은가? 일머리 없는 알바생한테는 하나하나 다 알려줘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